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험치를 못찍어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면서 왔었는데 유도경렬마탄 그니까 이거 두개만 찍어주면 되네 피콜로는 배치성 끝났고 저건 배우는거고 크리링같은 애들 좀 보자 얘도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들이어도 이렇게 보는거였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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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찍어주면 의미가 있니? 이거는 넣을 수 있는거야? 크리링이 왜이렇게 기술 많냐 특이한 놈이네 딱히 기술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 에너지파 기원참 어 어 이거 넣어줄 수 있구나 그럼 이 서.. 얘네들은 이런식으로 들어가는거네 아니 그러면은 동료들도 서포트 해줄때 다 들어간다는거 아니야? 그 힘 막 그런거 다 좋네 태양권 기원참 태양권은 좋으니까 쓰고 기원참도 좋으니까 써 마음가짐 마음가짐 이런게 좀 센가 보다 아 나 이거 드래곤을 모으고나서 하겠습니다 아 할거 더럽게 많네 이번화에 스토리 진행할건데 이걸 하긴 해야겠다 와 이거 너무 빡센데 그리고 오공은 계속 죽어있어 인터뷸 기간에 오공이 살아있는걸 한 번을 못봤어 드래곤볼 카카루트인데 네베로 파는 네베로 팔 타이밍에는 오공이 죽어있어 밸런스 어떻게 짠거니 오공 위주로 좀 돌려야 되는거 아니냐 왜 왜그래 왜그래 왜 안 멈춰 뭐야 비키 눌러도 인식이 안돼 시작부터 739 좋구요 별이 많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디 아 빨리 가자 오늘 드래곤볼 모으고 얘네 다 정비한 다음에 마인부우편 가서 활약을 좀 시켜야죠 근데 얘네 데려가도 데미지 그냥 아예 안들어가겠다 크리닝같은데 그럼 이건 이거 이건 너무 너무 진짜 같은데 진짜 딜 안박히는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메인캐스트가 서쪽보실거 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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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버그지 아이고 피콜로 나무를 벗으면 어디가니 아 참 매너가 없어요 생긴거 생긴건 나무 나뭇잎처럼 생겨가지고 아 어떻게 근데 저기 3이 부족하냐 재수 드럽게 없게 내가 뭐 잘못 누른거 있으면 진짜 서럽겠다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부족할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있는 시너지 중에서 제일 자유로운게 학선사인거 아니야 트레이닝도 해야되고 스킬도 배워야되고 어디껏 넣어줘야되고 드래곤볼 빨리 모으고 드래곤볼 한 두번 모아서 딱 가겠다 그럼 깔끔하니까 또 안에 넣어놨어 또 안에 넣어놨냐 아 왜이렇게 안앉아 갑자기 너 많이 했더니 힐터 고장났나봐 오바니가 고장나버렸나봐 뭐 하도 날라다녔더니 오바니가 말을 안듰습니다 아 아 파파이타운은 드래곤볼 라운드가 한군데밖에 안 만들어놨나봐 그냥 적이랑 위 두개였나 이번엔 되게 유리네 아 왜 왜 왜 안집어져 아 아 아 아 아 부숴버려야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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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 가야돼? 더있네? 아니 아니 이런 이즈 스파우터 좋아 수행용이죠 아 근데 엠블렘을 다 박아야지 하나 올릴까 말까구나 진짜 기꺼트야 두 개네 요리 스테이터스 능력치는 3배로 받아도 별로겠다 20% 증가인데 지금 3배로 들어가도 별로겠는데 너무 별로다 너무 능력치가 높아 이제 크리링 차오즈도 이 정도면은 안 거르겠는데 아 너무 너무 낮은데 이제 작정하고 평생 음식을 먹지 않는 한은 미친듯이 먹어도 살짝 피콜 나름 셀 것 같기도 하고 마인보전이 마지막일 거 아니야 마인보전까지 셀면 하겠지만 아직 현역 냄새 나는데 피콜로 아 모르겠다 크리링까지 했나 하하 부차야 너를 올려주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스탯을 버리는 것 같다 야 올려줘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태양 거리 제일 날 것 같네 그럼 기술 중에서 에너지파 밑에 기술이 없니? 조기탄이 너 에너지파 밖에 없어 그럼? 에너지파랑 조기탄이 다야? 기술이? 쓰레기 새끼 와 이것도 이걸 먹네 서포트 주제에 뭐 워낙 많아서 상관없긴 하겠다만 무차야 아 이게 있어? 괜찮네 저거는 도발이 있네 좋은 거 위주로 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다 귀찮게 읽어볼 것도 없고 다신보다 레벨 낮은 저에게 준 데미지 너보다 레벨 낮은 애는 없어 와 진짜 야무치랑 천진바이랑 동급 됐네 전투력은 더 높지 그래도 그런데 전투력은 훨씬 높네 레벨은 동급인데 수준 솔직히 좀 기대했는데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대로 이제 전 서포트에서 한 번을 안 써봤다 내가 진짜 야무치도 안 써봤지만 나름 그래도 활약하잖아요? 셀전에서는? 마인부우전도 나오긴 하는데 활약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숨만 쉬었고 너를 기술을 찍어주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줄이야 세상에 하늘 레벨업하고 별짓 다 해주는데 기술을 등록해 주는 것만도 재료도 썩어 나는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아깝다고 느낄 정도라니 와 믿을 수가 없다 너 그렇구나 와 좋아 와 넌 기술이 없니? 도돔파야? 쓰레기 중에서도 쌍쓰레기네 쌍쓰레기 뭐 쓸게 있긴 하니까 맞다 최신 코믹스에서 얘는 싸우지 않나? 너는 전투력이 이래도 18만이야? 제일 낮아도? 세긴 하네 강해 강해 인정해 인정 와 오반 65 미쳤다 아무데서나 피콜러 스킬링화 좀 주고 폭렬마파는 1티어고 초마토 신수도 1티어인데 뭘 빼야되지? 이번에 근접해서 배우긴 하는데 나 뭐해 40 빨리 메달 걱정 안해도 되겠다 지금 메달이 제일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경렬마탄을 이걸로 하고 영 포위탄을 쓰자 마토 신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포위탄에 경렬마탄이 잘라나? 아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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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하는거지 뭐 처음 써보는 기술인데 미친네 미친네 지나와버렸다 오 이거구나 조금에서 안보였네 경렬마탄에 야, 마가도 8천이야? 엄청나긴 하다 아이고, 수전 좀 받아볼까? 마투신수 유독립년반드 70제 기술은 없네 그냥 아예 또 오바니도 없다? 오바니는 있을 법한데 오바니는 계속 이제 A 쓸텐데 루 самый 게임인가 이게? 아, 근데 레벨 높아지긴 했다 60짜리들한테 이렇게 내네 에이 계속 스티칼 주스모가 다 더 좋은 거네 아 근데 이렇게 가면 기별도 안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저거 새꺼 날라갖고 이거 써보자 격렬광탄 어어어 빅뱅 연속탄판적이네 근접이야? 아 이거 마토칭 썼구나 지금 정신 아아아아아아 연속기탄 오오 아프지 않은데 뭐 딱 떼간 느낌은 근데 역시 마파가 짱인데 데미지도 마파가 제일 세네 제일 센 논거 아닌데 특하네 잘 센거 같기도 하고 좋아 하나 배웠고 천마토신수는 쓸만하겠다 강화판이니까 찍어줄건 없네 찍어줄단계는 아니네 마토신수 대신에 천마토신수 유도 경렬광탄 경렬광탄 경렬광탄을 유도로 한다 바로 상위기술인데 유도까지 달려있어 으흐흐흐흐흔 쟤 숟아 자 빨리 써야겠다 아 쟤까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와 너무 좋다 야 다른 기술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번에 오바니는 오바니가 쟤구나 야 뭐하니 여기가 올라갔고 야 이거 핀퐁이야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게 이게 무슨 액션 게임이냐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이게 제일 빨리 잡는 거라서 압도적으로 빨리 잡는 거라서 이걸 안 할 수도 없네 근접 때리는 것보다 3배는 빨리 잡으니까 3배도 아니다 이거는 한 놈한테 맞춰도 한 2배는 빨리 잡는 건데 빠르다 이때 보다 빠르네 3마리 동시 맞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사근데 진짜 피콜로가 짱이다 괜히 지장이 아니야 86이나 먹는데 86이나 먹는데 미친놈 이 모으는 시간이 아깝다 근데 성능은 진짜 좋을 것 같다 병렬마탄 자체도 지금 범위 같은 거 생각하면 장난 아닌데 선 딜레이도 적고 거의 그냥 100% 맞겠는데 거의 80-90% 맞겠는데 도망 바로 가도 구르마 구르마 트레이닝 21호 트레이닝실로 가야겠네요 뭐라 냈지 세번째 꼽아 안 한 것 같은데 오바니 피콜로 베지터 이렇게 세 명만 하면 되나 아 대체 왜 오공이만 아 이거야? 필요 없는데? 그냥 뭐 하자 그래도 뭐 뭐 어때 언젠가 술날이 오겠지 너 오십이니 얘네들? 아 잘가 한 놈 어쭈 어쭈 아 야 잘가고 거기서 기... 기사를 쏠라 그래 너무 잘가고 와 겁나 쎄다 네빌이 깡패다 겸치 사만 달달 베지터 베지터 베지터는 뭐 빅뱅 쓰면 죽는거 아냐? 아 슈퍼 베지터가 없구나 어타크 어타크 꺼지시구요 어디서 마뜨리를 꽂을라 그래 아 아 아 아 이걸 기다려봐 얘들아 진정해 주무아야 돼 진정해 얘들아 기다려 기다려 변신해 다이너플리스 가져올라구 이거 왜 붙은거야 아 겁나 쎄고 안쓸거지만 찍어놔야겠다 피콜론 더 쉽지? 제일 쉽지? 야 이걸로 끄는게 어딨니 다이너플리스 다이너플리스 잘 가시고 이거 뭔데 구석에 쳐박혀있다 안맞는거야 아 되게 영리하게 비탄 쏘면서 전제하네 못 모으게 아 유도 분석마탄 데미지 미쳤네 개사기야 근접을 치는게 바보야 자존심을 버려야돼 극한의 이득을 위해 나 벌써 30분 했어? 뭐했다고 아이템 주세요 개조 한번 해볼까 딱 할 할 하는게 뭐 도우면 안되지만 시간이 너무 남으니까 어중띠니까 너라가 안옥고 너라구먼 음 여기있는거 다 떼오게되네 의도치 않게 어 너 왜이렇게 높냐 난 일부러 좀 안줬는데 만들어볼까? 여주머니 어떻게 만드는거지? 개발개시 다 만들면 그냥 뭐 되는건가? 이걸 만들어야지 한 대가 뽑히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되는데? 4개당 한 로봇인가보다? 그렇네 에어컨 만들어봐 꿈의 자가용 도전까지 다했어 필요해 저게? 가속 가속 필요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거지? 여칸이? 가속 커스티마지가 있네 빈슬로치 하나라서 안되는거야? 두갠데? 아아 아 지금 외물에 꽉 차있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 이거 에바입니다 아 오오 메모리도 올라가네? 와 금으로 이밖에 안올라간다고? 녹수정은? 수정 자체는? 어 이것도 되네? 아 이게...괜히 좋은거네 외 Ish 만들기만 하죠 뭐 쓰는건 별개로 두고 밖에나 타보는 것 정도는 해보아도 되니까 뭐 어떻게 타는거냐 됐고 어 레벨업은 뭐야 아 레벨업이 내가 아까 한거지 뭐하는짓이야 정신을 안차려 아 튕겨 엇 에이 웃기지 말자 아 세이브 안했다고 아 왜 부르마 앞에만 가면 튕기냐 저 캡슐 저기만 들어가면 한 세번 튕겼는데 다 부르마 저기서 튕긴거야 21호 앞이랑 오 자성재당 해놨겠지 이제 되어 있겠지 아 이케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로운 만든 다음 인가 보다 딱 이 정보에 까지 돼 있네 엠블렘 옮기다 터진거지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러지마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긴장 됐어 챙길까봐 긴장 됐어 으 으 으 이제 인터벌 그냥 끝낸다 아 드래곤볼 대체 언제 돼 1분 으 자꾸 1분으로 엿맥일거야 그리고 이제 못 모으니깐 마지막으로 한번만 딱 더 받고 갑시다 크 너무 헬이네 게임 어떻게 타는거지 그래서? 아 예로는 못 내보네? 면허가 없어서 그런가봐 피콜로 베지털에도 면허 없지 멍청아 그럼 피콜로 만드는거 아니겠지 어 된다 된다 왜 베지털 두리 타냐 안 어울리게 아 이렇게 가는거야? 아 이렇게 가는거야? 오 오 떡다리 머신 어떻게 돼 잠깐만 아 잠깐만 이 보행 머신 아 됐어 안해 귀찮아 귀찮아 안해 됐어 어 갑자기 귀찮네 아 안해 선두님 선두야 선두야 두개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두개나 주고 선두만 받아가도 여긴 진짜 역할 다한다 이거 그냥 회복으로 써야겠다 더럽게 많네 네 아 선물 겁나 많은것 봐 개발 두개 개발 두개 필요한거야 저거 뭐 아 맞다 나 이거 선두 등록하려고 켜놓고 뭐한거냐 스위카조스 두번먹었구나 맞다 아래가 좋은거 어 여기엔 이상한데 있네 아 저 비슷하긴 한데 아 여기구나 고대오 돼지 아 고대오 돼지 와 베지터도 거의 60바라오고 있네 레그루가 밀쳐 돌아버리고 있어 어디 보자 그러니깐 손오공이 인터벌 될라나 다 엔딩 보면은 엔딩일거 아냐 그러면은 순간이동으로 나메크성 가서 드래곤볼 쓸 수 있나 나메크성 드래곤볼 쓰고 싶은데 오공이가 있어야되요 이 드래곤볼만 다 모으고 소원 빈 다음에 바로 메인이다 졸립자 졸려 이제 어디에요 저기요 잠깐만 아이템 줄거 없냐 어 그래 쓰레기지만 받아가겠네 쓰레기지만 받아가겠네 쓰레기지만 받아가겠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꺼져라. 숟가락을 얹을 곳이 아니다. 좋아. 2랑 5만 있으면 된다. 아 진짜. 2레벨인데도. 70이라 그랬나? 찍는거? 야 그럼 슈퍼사이어인3. 추가에 찍으면 몇가지 올려야 되는거야? 끄면. 조금만. 또? 또 여기있어 이씨. 이 성구만 놓으면 된다. 시작이다. 그럼 내 울분을 갈물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오천이야 트랭크스가 뭐 그게 안 맞는다고? 기존을 모르겠네 와 쟤 왜 저 색깔 예쁘냐 아크 드래곤 보는 것 같네 아크 공룡 잡듯이 색깔 보게 되네 자꾸 아우 아 파충류놈도 잡아 굴러 랜다 아 아 아 아 어디 본격적으로 메인에 들어가 볼까 우리 킹반이 66이라서 내 생각에 마인보보다 세다 킹반이가 마인보보다 세다 이 생각에는 뚱뚱이 보호가 65 겠지 한 그 정도 겠지 높아 봐야 왜 레벨 대가 65 이상으로 잡힌지 모르겠네 근데 기술이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이벤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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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치마랑 아 프로틴 각성수 초 44만 명씩 어 물 또 오겠습니다 아 야 뭐 왜 혼자서 얻을지 다 넘기네 이벤트영상 어리석은 자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 요소 7년이 넘어갔습니다. 셀과의 싸움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났다 카카오 초콜릿 좀 먹어야지 아 이때 열여섯살이었어? 아 맞다 그랬었지? 갑자기 너무 겉늙었어 열여섯살 외모인데 갑자기 노계왕심 만나더니 확 늙어버려가지고 내가 치치가 참 뽁 부러져 이런거 보면 스페인은 스페인은 크로스와 스페인은 스페인은 엔지 매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 학생들은 정의의 위험이야? 어? 우마왕이 안 바뀌었네 우마왕이 좀 늙지 않나? 흰머리가 좀 생기지 않나? 그 밖에 딱히 바뀌어 보이는 녀석은 어? 크리링 바뀌었네 크리링 바뀌었군요 베지터도 바뀐 것 같은데 어 표정이 바뀌었다 피콜로는 안 바뀌었어 차오 전진반 안 바뀌었고 전진반 살짝 바뀐건가? 아니죠? 브룸마 당연히 바뀌었고요 브룸마 개발 내가 다 안찍어줬어? 된대 맞다 된대 된대 바뀌었는데 몰라 된대 왜 이렇게 생겼어 된대 이렇게 안생겼어 똘똘하게 생겼어 너무 순진한 시골청년처럼 만들어놨네 아 실망이고요 야무치 바뀌었고요 노인네들은 바뀔 생각을 안하네 아직으로부터 옷이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난 잠깐만 서브 없느냐 학교생활 경험실 학교생활만으로 30만 경험실 주겠다고? 미친놈들 선생님 아 여기구나 아 그렇네 집에서 가까운데 내 촤아 캬아 아 못난다 이곳은 이곳에 도움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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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줄거리가 바뀌었네? 오렌지스타 하이스쿨에 다니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도움이 되었죠? 저는 이레이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비데루입니다. 이곳에 도움이 되었네요. 비데루는 비데루는 그 미스터 사탄입니다. 에? 미스터 사탄? 봐라, 놀랐어요. 아하하하 그렇군요. 오늘 날 아침에 오셨습니다. 왜요? 왜요? 이곳에 도움이 greyhanger가 그 범위원을 하다보다 저.. 그렇군요. 왜? 이곳에 도움이 되었네요? 어떻게 dare 대기한건가요? 내가 찾는다. 아, 비이델의 취미는 정의의 위협이다. 그리스의 미스터 사탄의 미스터 사탄은 역시 이 녀석이 강한 것이라, 이 녀석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 그렇게? 당신은 흰색 선수와 흰색 선수입니다. 뭐?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르마 부르마 kraft2 아 제 머리카락 불편하다 뭐? 하하. 하하. 랩을 잘 못 잡아놨으면 좋지. 엄마와 블루마가. 내가 힘이 부서다. 내가 졌을 때, 너무 잘했을 때. 너무 어려워. 세상에. 굳이 넣어야 돼 이런 장면? 어 야 뭐야 아 넣은 이유가 있구만 아 나 못 봤어 못 봤어 야 못 봤어 갑자기 끝났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불꽃 잡는 거와 똑같네 어이 오 마 저 소오다요네 가 마이 모 시로도 닿았다시 네 아래데모 야리 수기다 다가 아트에 사석 부르마 산 너 또는 소다니 고 아 야시 안 칠 거 그랬네 학교가 끝나는 오바는 서쪽 도시의 캡슐 코퍼레이션으로 향했다 학교보다 훨씬 먼 곳으로 부르마 쌍 다비를 가져가겠삼 숨겨놓은 거 없냐 그냥 너무 좋냐 배차 또 만나러 갈까 오천이 언제 나오냐 어 서브 있어 서브 있어 서브 있어 야 서브가 있다고 사기 큰 새끼들 나갈 수 없는데 여기 안 나가지는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지만 기쁜 소식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다음화까지 있겠죠? 아 마론 나오네 선도가 완성됐다 마론이고 나발이고 진행나 합시다 어? お願いしたいんですがいいわよ 少し時間がかかるから待っててすいません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 トランクスくんはどこですか じっと待ってるのも退屈ですか 多分重力室でベジータにしごか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 トランクスをごはんくんより強くしたいらしいわ 怖いですねそれは 何だったかな ゴハンさんいつ来たの? 先に来たばかりさ お父さんに修行してもらってるんだって うん 父に一撃くらわせられたら 遊園地に連れて行ってもらうな ああ、そのベジータさんが 그럼, 열심히 해볼게 응! 절대 유엔지에 데려가고 싶어! 오랜만에 베지이타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까? 뭔가 저거를... 지금이 아니잖아 뭔가 좀... 연계시킬게 있어서 그런거겠죠? 스킵할려고 좀 아... 몸이 남아있어 얼마나 평화하다고 말해도, 훈련하자 하... トランクス君に修行をつけているそうですね ああそろそろ本格的に鍛え始めてもいい年になったからな 貴様もウカウカしていたらすぐに追い越されるぞ はははは あそうだ トランクス君 遊園地に行けるように頑張るって言ってましたよ この俺に一撃でも当てられたらだ まあ当分は無理だろうがな あ?",これ うんちん そういうところに来たわね 完成したわよ 좋네. 나도 만들어줘요. 우와!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부르마사. 빨리 사용할게요. 나도 필요해요. 디자인 좀 심하긴 했다. 어, 서브 퀘스트 이제 할 수 있나? 정의의 용사로서? 그럼, 학교에 들어가요. 하루 종일 전화가 되나, 좀 더気에 빠졌다. 네, 조심하자. 네. 고구민아, 안녕히 계세요. 정말 멋있다. 그렇다. 이 고구를 같은 고흔의 형식으로는 그 고흔의 형식으로는 그 고흔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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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런거 신경썼다고 아 서브하라는거죠? 오늘 7년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했나보다 레벨 똑같네 성장기 거쳐서 몸의 성장과 훈련을 안해서 몸의 무뎌짐 밸런스를 맞춰서 레벨이 동일시 된거지 성장만 해도 강해 나이만 먹어도 강해졌을텐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어딨어? 뭐야 어딨어? 뭐지? 오 미스터리그 같은거 없나? 사진 하나가 다야? 전호반 가면 너 우주선 어딨어? 익룡은 저렇게 많은데 아 여기있네 인생 밑에 어쩌더니 아이템 내놔 아 아이템을 어느정도 펌핑을 해놔야겠네 아 아 아 왜 자꾸 나는거 끊어져 마센코 마센코 드나임먹고 마센코라니 이 상태로 초 쌓여있니 이 상태로 초 쌓여있니 이 상태로 초 쌓여있니 이 상태로 초 쌓여있니 오 이게 원 기가 없네 아우씨 혹시 뭐 배울 수 있는거 있나 볼까 오 초에느르기파가 해방됐네요 배워야지 그러면은 가는길에 배우고 가야겠다 초투가 15% 더 세네 초 원보다 지금은 전투력이 800만 가까이 되네 전투력이 800만 가까이 되네 그럼 설정상 전투력 자체가 올라가긴 했네 원래보단 이제 원래보단 이제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한 80만 정도 오바니가 어른이 됐으니까 몸이 컸으니까 전투력이 한 80만 정도 늘었다 용축 아 좀 더 세보이는데요 불안한데 아 이상한 이상한 짓 하지마 변신해야돼 뭐야 왜 길 안들어와 뭐야 아씨 초에느르기파요 아 진짜 오우야 큰일날 뻔했다 오우야 큰일날 뻔했다 애매하게? 아니 왜 안위여 유도 오우 아우 자퀴 뻘껄 없네 샘두 오우 오우 모자 쏘니까 변신해도 폼이 안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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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저쪽 오바니가 고장난거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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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렬법파 쌍콜러 뭔데? 아 얘 왜이렇게 튼튼해 5번보다 훨씬 튼튼하네 먹는게 빠른지 다는게 빠른지 보자 조금 더 처먹으시구요 한 번 더 처먹으시구요 아 그거 오바죠 꺼져이씨 아 얘는 평타가 낫겠는데 그치? 제대로게 들어가 자 그만해 아프다고 물약이 무한이라도 그렇지 이게 데미지 딱 돼 용삼격 한 번 맞아 용삼격 데미지 들어가는 공식이 바뀌었는데? 차가 엄청 쎘는데 아 이게 피해죠? 에밟니다 여기 용삼격 닿지 않냐? 아아 아 진짜 전신이 피해도 피가 안나 압도적인 흡입량으로 압도적인 흡입량으로 어 진짜 안 찬다 이제는 엄청 먹어도 헥! 먹으러 없어 헥! 어 근접 센데?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좋아 시켰고 아 용삼격이 시켰네 아이 스쳐도 15만 아 이거 어 야야야 어 죽을라고 이 꺼져 아프지 여러분 아 나 너무 진짜 지속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닿는다 8초씩 떨어진다 아아 이게 왜 맞아요 아 데미지 상승은 좋은데 너무 체력 많이 다네 이건 말이야 반칙이야 아 기술이 맘에 드는게 없어 가자 아 가라 아 진짜 뒤져 나 먹을거 없어 손도 먹어야돼 어 진짜 손도 먹어야돼 어 무슨 증언을 해 미친놈이 데미지 저승으로 갔다 아 아 근데 이게 슈퍼사이언 3 을 찍으면은 세번 찍으면 슈퍼사이언 2랑 한번 찍은거랑 전투 비슷한거는 뭔가 원작이랑 맞기도 하네 점점 길을 컨트롤을 잘해서 전신간에 이제 폭이 없어진다 어 이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잘 만들었는데 약간 뭔가 찝찝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반대잖아 아 저흥력은 여기서 뭐 몇십년을 사는거야 경험치 좋아 좋아 이러다 넘어버려 벽을 넘어버리겠어 슈퍼사이언 2의 벽을 넘어버리겠어 계속 레벨업해서 마인도 부활하자마자 죽이겠어 그러다가 아... 레벨 생각하면은 쓸 수 있지 않나? 초에놀기파 밑에까지 찍을 수 있지 않나? 아... 못 찍네 와이프폰 레벨이 좀 높은건가? 제한이? 60정도인가? 응? 뭐지? 또 고통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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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강하네 설마 이거 저작권 놈은 아니겠지?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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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kg 노래 너무 신나서 불안한데 자, 그렇군요! 죽어버려! 멍청한 사람이야! 정권을 죽여줄거야! 너무 잔인한걸? 아, 이 노래 잠깐만 빨리 연락해 정체는 비밀이야 정체는 비밀이야 정체는 비밀이야, 오방군이야 이 노래 안될 것 같아 다시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다 음성해버리던가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 아, 이 노래도 불안한데 설마 아니겠지? 왜 이렇게 불러와던가? 왜 이렇게 불러와던가? 아니요 아니요 그... 으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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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말은 여러분이.. 제비 나이 셔인.... 네, 1개월 후에 10K1분도 같이 아님도 출연하셨어? 에? 天界一武道館? 知らないの? 格闘技のチャンピオンを決める大会で久しぶりに復活するのよ 私のパパが前大会のチャンピオンで その前が顔は知らないけど 孫悟空っていう謎の男 ここ… へ、へえ… あんたと同じ名字よね 今時珍しいわね 名字と名前と分かれてるのは 私その孫悟空っていう男は 多分あんたのパパだと思うの どう? い、い、そ、その… い、いろいろ鋭いな、この子… やっぱりね で? どうするの? もちろん出るんでしょ? 天界一武道館 いや、僕は遠慮しておくよ そ、そういうのあんまり興味ないし… 出なきゃバラすわよ、みんなに 孫悟飯くんが、グレートサイヤマンの正体だって え? そ、そんなの… いいじゃないの グレートサイヤマンで出場すれば、わかんないんだし ああ、わかりました、出場しますよ やったー、決まり! みんな弱そうだから、張り合いのある相手が欲しかったのよ まいったなー、おかしなことになっちゃった… ほら、そろそろ学校に着くわよ ねえ、今度空の飛び方、私に教えてよね あんただけ飛べるってのは、ずるいわ あ、い、いいですよ それじゃ、私は先に教室に行くわね しかし、こんなにあっさり変装がバレちゃうなんてな それに… 天下一武道会どうしよう? 学校が終わったら、うるまさんに相談してみよう ほら、経費に行くわびます 大きな学校を語って幹部に行くわけ まで、日本の方法は本当に楽しく見るわ そういう時は楽しく見ることができるのよ 強さは大きな武道会ですね 確かに、装飾や武器を持ってきちゃったら きっと、装飾がないと、装飾がないと、装飾がないから ああ、だってやめちゃうし ああ、これ… くるまさんの所 Olá。 아이고... 드디어 볼 수 있나요? 퀘스트가 1개, 2개, 3개... 새로운 만남이야 아직도? 기쁜 소식까지 그러면 갔다가야 되나? 꼴을 보니까... 비델은 모르겠고 5천은 주지 않을까? 하나라도 5천 거를 받아야 돼 내 생각에는 비델은 요리 잘 할 것 같은데? 오공집에서 하고 아... 클리닛 아코마을에 사는구나 아 일단 오공집구나 이거 써보고 2개네? 오방... 5천 아 아니구나 오모왕이... 요새 그렇게 안 늙는구나 늙을 법한데? 되게 정정하다? 원래 이제 거칠게 산 사람은 금방 늙지 않나? 어딘가 놀러 가자 어... 전 숙제를 안 했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둘은 공부를 너무 안 해 생선이라도 가져오자 생선이라도 가져오자 아 웃기지마 생선... 테스트 주지마 뭐야 뭐야 도구보다 모르는 거 가르켜 주고 있어요 아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아 웃기지 마세요 아줌마 굴롭시 정도는 주머니 있지 않을까? 내가... 다메카송 가기 전에 한... 10여년 전에 접어놓은 게 있을 것 같아 주머니 속에 비린내 풍풍 풍기면서 가보자 혼나는 건 오천이 혼나는 거니까 뭐 흠... 힘내 형 서버 여기서 하나가 아 비 될 거구나 일단은 나는 하나씩 먼저 해결하는 성격이야 이거 먼저 하겠어 블루피시가 아마 미키가 들어가는 거겠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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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날이 못가 아직도 꼬리 달고 하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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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튼 누르는 거였지 나... 흠... 아... 아무 생각 없이 있었네 흠... 흠... 그냥 잡아야 되나 혹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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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는 거구나 일반 물고기 잡아오는 거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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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세 번 잡으라고? 미친 새끼... 흠... 아 개왕 조만간 죽인다 진짜... 자꾸 개구 치는데... 아이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 저거... 개그만 생각했나봐 이거 제작자들이... 쓸데없이 개그가 많아... 아 미친 새끼 진짜... 빅피쉬야... 다 큰데... 작은 게 어딨다고... 아... 씨... 큰 건 됐으니까 파란 거 내놔... 등 푸른 고등을 넣는다고... 아 쟤 비기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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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으로...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랜덤 게임이잖아... 빨리 안와? 물고기들... 턴... 달려 들어... ... 이게 그렇지... 4경쟁 5간 경이аго. Scottish 크릴 Bot 두벨... 하는데 왜 다 SR로 나오지? 킬나 다르지 않았나? 이건 빅피쉬 아닌가... 근데? 쟤 changed. whereas our pyro. yd 알아띠 but... 이끼를 사용해야 되는건가... 근데 왜 다 S로 나오지? 키가 다르지 않았나? 아니 이것도 빅피쉬 아닌가 근데? 이 새끼들이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이끼를 사용해야 되는 거 혹시? 딴 건 필요 없고 술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맞네 새우를 줘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 멸종하겠어 아 금색 나왔네 개뜬금 없이 꺼져 꺼져 금색 물고기 할 필요 없다고 아 이번엔 어디야 눈치가 없어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두 번 가는 거 보니까 아까 그 파란색 물고기는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건가 봐 그 외우기를 한 번 더 합시다 두 번 가는 거 보니까 그게 맞네 빅피쉬가 잡히고 일반이 원래 이거 안 주면은 아니까 이거 줬었나? 뭐 이상한 거 딴 건 줬던 것 같은데 아 몰라 이럴 때 잡아 빨리 와 앞으로 1회네? 아 진짜 숨 왔네 낚시마다 방종하게 생겼어 연간이 하자 이건 집 앞에서 이걸 왜 입고 있는 거야 대체 그렇게 맘에 들어? 그레이트 사이어맨? 그레이트 사이어맨? 아 얘가 뭐 특수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구나 법 끝났는데도 나오는 거 보니까 몇 마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니? 이걸 두 번을 더 잡아야 되는데 이씨 이걸 두 번을 더 잡아야 되는데 이씨 됐다 아 아 힘들어 그만 나와 나이브 나와 나이브 나와 미친놈인가? 왜 들고 온 거야? 쟤한테 잡으라 그러던가 이게 들고 가 집까지 좀 날카로워 왜 싸워보고 싶어 좋아 덤벼 좋아 덤벼 숨도 못 쉬게 슈퍼사이어인 투로 숨도 못 쉬게 펜덜 어차피 투구 안 써서 변신한지도 모를 거야 멍청한 녀석 숨도 못 쉴 줄 알아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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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카로우나 침 니 아빠 닮음 내가 꼴을 보니까 주겠다 줄거지? 당연히 수행 20 올거야 5000이는 100%야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들켰던 건가요? 낚아온 생선이에요 맛있는거 해줄게 5000마린데요 앞으로 잘 돌봐주렴 내 말 잘 안들어 빨리 손 씻고 나오렴 야 안줄거야? 안줬어? 개쎄 비데라 믿는다 비데라 23만이면 23만 되면 돼 많이 안봐 23이면 충분해 5반 비델 시너지 맞으면 21로 될지도 몰라 이게 될진 모르겠는데 내놔 내놔 뭐하고 있어요? 수행하러 왔지 뭐야 저걸 왜 주는데 아 보통 금식은 빨라 잠깐 휴식 기초가 잘 잡혀있어 아빠랑 잘 시업하나요? 아빠는 아직 멀었어 뭐야 아씨 아빠가 뭐랬나보다 남자친구인 줄 알고 웃기지마 내 생각에 저거 레벨 대상감 크리닝도 못이겨 데미지 안박혀서 비데리 외출을 했다고 나쁜 벌레가 붙은 것 같다 나는 최고의 천재 발명가죠 다정한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걸 봐주시죠 이건 내가 만든 슈퍼 로봇입니다 100만 자리짜리를 50만 제니에 팔겠습니다 500만 원어치 구입하겠네 미친놈이 아 한심 여기까지다 힘을 좀 억제하며 싸워야겠군 힘을 억제하며 싸운다고? 누구 맘대로? 내 모든 힘을 보여주겠네 모든 힘을 보여주겠네 건방지게 날 튕겨내? 벗어낼 수 없을 것이요 용산격 아 이걸 못 이겼어? 자폭에 들어간다 보통 내가 아니었구만 어떻게 한 거야 개소리 말고 빨리 가 엠블렘이나 내놔 열벗게 하지 말고 엠블렘 내놔 말로 할 때 내놔 아 이건 애니메이션 입에서 자폭을 넣어간단 말이야 머신 어딨는 거야 자폭 실행한다 자폭합니다 이걸 애니메이션 넣어놨다고? 메인 초반 부분에도 안 넣어놨으면서? 은혜강도 잡는 것도 넣어놓지 하자 그걸 넣어놓지 뭐하고 있었어 밥이나 먹자 꼴을 보니까 엠블렘 안줄 것 같은데 좋은게 뭔데 당연히 마리를 안주겠지 18호의 기대를 걸어볼까 18호 강성사 매겨서 홍을 뽑아볼까 아 머머리 고향이 새끼 이거 나한테 로봇 보냈지 히어로 변신 캡슐? 뭐야 아 아 나이툼 내놔 거기 건강하신거 같네요 아빠 친구야? 말원 많이 컸네 둥근돌을 보여주었다 흐흐흐흐 너무한거 아냐? 뭐야 아 물고기 밥될 뻔한거 아냐? 바다는 깊으니까 아 나한테 이거 시킨다고? 뒤지고 싶은건가 둘다 한줌 먹거리도 안되는 것들이 슈퍼사이어인 맛좀 보여줘? 아 물고기를 낚아야돼? 웃기지 말자 물을 다 증발시켜버려 기로 아 미쳤나봐 낚시 이벤트만 두개 넣어놨어 미친놈들이 내놔 내놔 한 번에 안깨게 해주겠는데 악마같은 놈들 뭐야 저거는 금색이야? 금색까진 아닌거 같은데? 금색이야? 이게 탁해 아 블루피쉬 잡는거 이번에도? 계속 파란 생선에 뭐 물려 죽은적이 있나 뭐 아 미쳤냐 진짜 아 금색이 뭐 이렇게 쉽게 나와 블루나 해놓으라고 필요없다고 아 아 미친놈들 아냐 아이템 먹여야 나오는거 아냐 금색은? 아 가라 빨랑돼 빨랑돼 아 잡았다 끝 아 아 잡았다 끝 얘 아 이 블루피쉬가 문제야 이래서 죽이는거구만 해총 박멸이구만 해어박멸이네 어 크 크 크릴링이잖아 esso 아빠 옛날 머리랑 똑같다 엠블렘 내놔 아... 별로 안 궁금하니까 빨리 엠블렘 내놔 엠블렘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자폭시켜서 둘거지? 그렇지! 쟤 왜 줄게 능력 왜 저래 잠깐만 타임 마론 마론 기기가 19야? 오 잠깐만 너 수행이 16이야? 왜 이렇게 높아 쓸데없이? 아니 왜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는거냐? 18억을 내놔 미친놈들아 쓸모없는거 던져주고 있어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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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겨놔야지 등록하기 귀찮은데 계속 다 먹게 되네 하도 능력이 질을 맞아가지고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 중간에 집중립된 이 자식이 그 중간에 집중립된 이 자식이 그 중간에 집중립된 이 자식이 이빨시지 그 중간에 집중립된 이 자식이 그립된 이 자식이 딱히 다가가 뭐야 왜 이렇게? 런치 여기서 주름 생기지 않나? 원기용 모을 때 주름 있었던 것 같은데 팔자주름 왜 안 늙어 왜 안 늙었어 브루마에게 상담하러 왔어 아 맞다 메인이라서 더빙 되있지 그럼 제가 상담하러 왔어 그것도 도와주지 않나? 근데... 괜찮은가요? 네, 괜찮아요 제가 또 브루마에게 상담이 있었는데 부자인 것 같다 자, 이 정신의 정신의 정신 그레이트 사이아만 가만히 해결하러 왔어 와... 고마워 전진반이 그거를 왜 시켜 너한테? 뭐 제배면 키웠어? 뭐 제배면 키웠어? 전진반 녀석 이거 삼눈족에 침략자의 피가 끓고 있나 보구만 원래 악인 아니었습니까? 사이언인들 안산 동네에서 나쁜 짓 살라는 거 아냐? 제비배너로 빡빡이 녀석 원자께서는 둘이 안 만난 짓게 된 거 아닌가요? 란드님은 란드님은 좀 이상한 사람에게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란드님이 잘 만나가지고 똘이 똘이 하고 있네 괜찮나? 정신처럼 오우, 맛있다 초콜릿 초콜릿이 괜찮은데 먹기도 좋고 손에도 안 먹고 정신의 위협은 큰 사이아만들 빨리 싸워 죽을라고 수만한게 말이야 딱 돼 다음 정신의 위협은 거의 안맞았는데 기본 단것때문에 10만 달았어 미친 바꿔야겠다 이 기술 레벨 차이나면 딜 들어가는걸 바꿔야겠다 아 아 아 遅かったか。俺も奴らをぶち延べしてやろうと思ったのによ。そんな危ないですよ。 昔ヤムチャさんだって家にやられ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よ。 ヤムチャ。 し、しょうがね。 とりあえず迷惑かけちまったみたいだな。 僕は大丈夫ですけど。 襲われた村には被害が出てると思います。 ええ。あの化け物が村の食料庫や店を壊してしまって。 あ、そういえばあの化け物を倒したとき、野菜を手に入れたんですが。 そいつは天津飯の畑で採れた野菜だな。 ちょっと待っててくれ。 あら。 ラ、ロンソ。 ああ、おいしそうな野菜ですわね。 よろしかったら、その野菜で皆さんにお食事を作ら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 いかがでしょうか? それは助かるよ。 それでは、天津飯さんの畑からもっと野菜を取ってきますね。 ごはんさんも手伝ってもらえますか? ええ、そうです。 あと、僕はごはんではなく、グレートサイヤマンです。 あと、そうですよね。 いやー、あんたの料理や野菜も、 温泉に出してもいいですよ。 この雨で、寝ると WARですね。 あー、じゃあ、今度のエートを、 ごはんさんに何かもしれませんね。 ごはんさんに何番を知ってるんですが、 おいしようがね。 경험 줬잖아 아 무잭 30%야 지금? 저거 서서히가 아니라 너무 심고서기도 알아 제대로 감당이 안 돼 미친 야 몰라 다 달고 다녀 70% 상승해서 의미지 힘이야말로 전부다 생명을 바친다 최강의 힘을 손에 넣겠어 뭐야 뭔데 서브 있니? 없구요 어 새벽 4시 넘었네요 어쩔 수 없구요 12시 시켰는데 4시 넘을 수도 있지 잠시만요 엄마님 아버지 그렇구나 푸르마씨 있어? 네 이리오 들어가 들어가 미스터 미스터 어어어! 뭐야! 어어! 뭐야! 어휴... 제트기가... 갑자기 살짝 눌렀는데 눌린 상태로 안 빠져서 죄송 별명 아니었으니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푼푼 요금 으로는 어휴 으허 고한쿤 바라뇨 오오오 오오오 난 후다 이렇게 간단하게 좋았다 또 트랑크스쿵 너무 멋있다 무슨 철을 매달았길래? 끈이 저렇게 하면 길게 나오냐? 하지만, 어떻게 손을 벗어내면, 부딪히리로 우승할 수 있는 게 알지 않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떤 대회에서, 그들이 출신하면, 나도 출신할 수 있어. 그 때에는 큰 힘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은근 신경 쓰였나 보구만? 당신이 평화에 있는 동안에, 내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어. 아... 그렇군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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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뜬금없다, 야. 전혀! 아, 이 노래 안돼!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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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이홉! 지금 노이홉! 제이홉! 제이홉! 저이홉! 잘 들리는 거잖아. 이런 거 어떻게 다 보고 있는 거야? 고생하셨습니까? 제이홉! 응! 뭐야. 그저 다 잘하네! 그 다 잘하네! 잘하네! 진짜? 정말? 제이홉! 바이홉! 지금? 네! 俺はずいぶん腕を上げた 俺もねベジータ じゃあみんな 展開一部どうかいであおうぜ よかったわねごはんくん 早くおかあさんやごてんくんや クリリンくんたちに伝えてあげなきゃ はい いいぞ 面白くなってきた そうだ ベジータさんも正体がばれないように こういうコスチュームを着なければ 着るか 俺は別にばれてもかまわん 아, 아하하... 그럼 내가 모두에게教을게요 근데 천진반도 찾아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냐? 어 여기 서브 있네? 천진반도 그냥 찾아달라고 하면 되는거 아냐 된대한테? 오우야 세 개나 있어? 일단 하나씩 합시다 꼬마 꼬마 너부터 와 엠블렘 안주겠지? 5천도 안주는데? 심심하니까 놀자 학교 친구 엠블렘은 줄거 같다 엠블렘 있는진 모르겠지만 같이 놀자 엠블렘 아... 황야 야무치 집 근처? 야무치 집 근처는 때려부수도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하면 야무치를 때려부숴야지 뭐 사탄시티랑 올리브 마을이네? 사탄시티랑 올리브 마을이네? 뭐 이미지가 있네 지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었는데? 어 진짜 뿌이 뿌이 야콘 나올수도 있겠는데 아 나는 스킵해버릴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뿌이 뿌이 야콘이 전투가 있는데 콜드 대왕의 전투가 없는거야? 이건 너무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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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녀석 한 번 붙자 그래 너 나보다 레벨 낮은 놈한테 추가 데미지 있거든 30% 거기다가 미친 듯이 펴주겠어 멍멍지 땅구만이었어 어디갔어 아니 이건 미친 땅구만이 봤나 살아줘 서열 정리 한 번 해주고요 엄청 강하구만 강해져서 칭찬받고 싶어 정말 착하구만 귀엽구만 엠블렘 내놔 기중한 시간을 썼으니 이렇게 끝났는데도 엠블렘을 안 줘? 안 줘 같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같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어디 이벤트 끝나고 딜빵하게 생겼네 오바니 아 딜빵하게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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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즈의 공로 너도 뭔가 하긴 하는구나 금보가 똥인줄 알았는데 어 알려주네? 왜 그래 손진반이 강해지고 있었냐? 아 좋은 일 하네 옛날에는 일부러 이제 동물 데리고 다니면서 사고친 다음에 퇴치비를 받고 연기하고 그랬는데 업보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 괴물 땅구마야? 사슴이야 뭐 밥먹도시 숨 쉬도시 죽였기 때문에 괴물이건 나발이건 죽은 목숨이고요 검팡친 사슴놈들 왜케 많니? 다 사슴이네 고기는 안주니? 고기는 가져가면 되는거 아냐? 고기도 가져가면 안돼? 왜 날아가는거야? 이거 먼저 아 꺼져 뒤질라고 말이야 뒤질라고 말이야 아 저딴고 주지 말고 아 진짜 선두 완성됐어? 고맙다 사소한가지만 사례할게 오오오ân 상두독이 있고만 여러가지 도와주고 있어 천진반 나타났네요 너가 일시키는구나 모자라네 데려가그리고 지금 일시키고 orange 야 같이 달려놔자 뭐 이거 천진반도 무도대회 plays 나오나 그러면은 현진반이 하나도 안 변했어 현진반이 좀 멋있게 변했는데 마인보 변태쯤에서 약간 이제 훈련 열심히 하는 무도가 수도승처럼 변했는데 말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냥 와이셔츠 입고 다니잖아 와이셔츠 한다 런닝 입고 다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느냐 아 아 아 슈퍼 머슬 프로틴이라고 그걸 니가 왜 갖고 있는 거지 아 이 아 아 아 다 아까 전화 다 하고 있구만 야 딱 돼 빵~~ 딱 돼 어딨어 다음 에너지카 먹어 감사합니다 굳이 신어버려 무슨 일이야 쟤가 도와줬어 아 뒤지고 싶은 건가 근데 이제 차 운전 되겠다 얘 키 커가지고 타보기만 하자 어? 근두운? 아 어때 처음에 근두운 탔지 맞다 잊고 있었어 하도 오랜만이라서 쟤 장단에 맞춰줘야 돼? 기분 나쁜데? 건방진걸? 건방진걸? 그렇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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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도 쓰레기면서 나한테 이거 클릭으로 가는거였지 어디로 가는건지는 알려주고 보내야 되는거 아니냐? 아 되게 가속이었구나 잊고 있었어 뭔가 했네 뭐 어디로 가는건데 길이 뭐가 이래? 도망진게 어디든지 물고기 보증 Vill해진 도망진 보증 사şop 다은거야? 된거야? 합격이야 다음엔 스포츠야 싸움 잘하면 스포츠 잘해 나중에 운동장으로 와 미쳤냐 진짜? 진짜 가야돼? 죽이고 그냥 없던 일로 음 음 메달을 먹고 힘이 끌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아 공을 치는게 어떤가 또 뭐냐 야구칠거지? 빨리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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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해 빨리해 빨리 궁금하지 않아 빨리 던져 빨리 닥치고 던져 아 뭐야 아 클릭이었지? 왜 영어 단어가 안 나오나 했네 아 아 잠깐만 어 왜 들어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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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가시고요 아 빰빠람빰빰 빰빰 빰빰 빰빠빰 에블랩? 야 쟤꺼도 줘 샤프너꺼도 내놔 아 꺼져 에블람물 주고 가 에블람물 주고 가 에블람물 아 한 것도 없이 70레벨 찍었어 뭐야 800만 됐어 아 와 이제 초사인 1만 돼도 된다 아 눈 개뿔 2까지 되면 더 좋네요 초에너기파도 찍었고 80레벨 찍어야 돼? 다음 칼라며? 그건 오반데요 아 아 아 아 혹시 혹시 몰라서 세이블 할 수가 없다 저작권 음은 너무 걸리면 다시 해야 될지 몰라서 세이블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하고 싶지 않아 저장하자 그냥 편집 프로그램 보다 음소거 해버리면 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세 번 정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녀마 다 마지막으로 돈 버는 건 네 맘인데 아이템은 주자 아 뭐야 서브 혹시 또 풀렸냐? 풀린 거 없냐? 풀렸어 진짜 풀렸어 뭐야 야 시퍼라꼬 주나보다 넌 줄 때 됐어 솔직히 진짜 줬어야 됐어 데이트할 때 줬어야 됐어 내놔 클리닉 녀석이 요리 잘하나보다 뭐 곱백이 주네 로봇인데 요리 잘하겠지 뭐 아 취업이 안된다 클리닉이 내가 경찰이 되는 걸로 아는데 슈퍼에서 벌써부터 그걸 하네요 역시 슈퍼를 디에이시로 팔거야 내 생각엔 뭘로 고민하는거야 베지턴 전혀 이러러 하지 않아 맛있는 걸 주면 돼 베지터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한다네요 그리고 인류 소재 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요리를 완화시켓에서 어 돼 있네 아 아 아 토끼가 하나 부족하네 얼음덩이로 부숴나온다네요 토끼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먹긴 했네 귀찮은 아줌마 귀찮은 아줌마 어디 부숴나온다고 얼음덩어리 부숴나온다고 아이스크림이야 뭐 얼음덩어리 부숴나온다고 岩생님 뭐 어디서 나온다는거야 잠깐만 도화상에 한번 나오려나? 얼음 속성 토끼고기? 아 그게 얼음 부술 게 나오나? 얼음을 얼음 부술 게 있어? 여기도 뱃속에 토끼 없니? 토끼 안 잡아먹었니? 얼음 부술 얼음이 어딨는데? 뭐야? 얼음이 어딨는데? 어떻게 먹지? 얼음 동굴 한번 가볼까? 아 이거냐?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원래 뭐 늘 자고 있어 너 공개가 안되네요? 봐주겠네? 야 뭐해? 이 닭들이 정신 못 차려 엠블렘 내놔 엠블렘 내놔 요리를 만들자 척청 로봇에 넣어서 만든다 아 내가 직접 만들어주겠다 요리 잘하지? 아 아니네? 아 아니네? 싸이어인이라 둔하다 맛있는 요리를 얻어줘고 오케오케 메달 내놔 메달 내놔 아 엠블렘 내놔 그렇지! 분명 요리다 요리 19 붙어있어? 아 근데 훈련이 하나도 안 붙어있네 3개 붙어있네 맛있게 먹어 저어 좀부터 마인보우한테 사려당할텐데 빨리 먹어야지 오늘은 안당하겠다 시간을 보니까 요리에다가 좀 집어넣어보죠 와아 나무 개쓰레기 새끼 제트전선으로 들어가 있어라 어 수행 7이야 개쓰레기야 안드로이드 레이디 안드로이드 레이디 천적 음 그러하다 벌써 방종할 시간이군요 깔끔하게 다음은 다음에 이어서 가죠 스토리 보면 내 생각에는 다음화쯤에 거의 끝날거 같네요 게임 다음화하라기면 내일 끝나겠네 내일 두번하면은 엔딩 이후 컨텐츠도 확인해보고 이래저래 해보고 어 딱 시간도 리포지트 할 시간이네 내일 모레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